많은 집주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요. 집주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 정윤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정 기자,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해 왔을 때 이걸 집주 입장에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죠? 어떤 경우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? 집주인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존속, 비속,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가 직접 집에 들어가서 최소 2년을 살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또 세입자가 두 달치 월세를 연속해서 연체할 때 혹은 1월에 월세를 연체하고 2월, 3월에는 지급했다가 4월에 또다시 연체할 경우 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. 이 밖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증축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에도 청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. 전세를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뀐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샀는데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저한테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? 네, 물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 최소 한 달 전까지 갱신을 요구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. 하지만 새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는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 네, 전월세 상한제도 좀 짚어봅시다.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5%룰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일각에선 집주인이 당분간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올리는 것 아니냐,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임대료 폭등이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안착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.